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이 ASM 오늘 배경이 조금 낯설죠? 여기는 저의 ASMR 비품실인데요 사무실이 생기고나서 ASMR 비품실을 만들었습니다 엄청 갖고 싶었는데 이렇게 장비랑 인테리어 소품들 그리고 ASMR 용품들을 정리하는게 저의 소원이었어요 너무 항상 어질러져있고 이렇게 막 빠져있었거든요 이렇게 정리를 깔끔하게 했습니다 저번에 사무실 소개 영상에서 짧게 보여드렸는데요 그 이후로 더 좀 정갈하게 더 세분화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모아왔던 ASMR 용품들을 좀 빠르게 붙어보려고 해요 저도 이게 ASMR 용품이 어느정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많아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좀 빠르게 빠르게 베스트 드리거 느낌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 더 모양이 많다보니까 설명을 하면 진짜 진짜 길어질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은 노토킹으로 최대한 말없이 진행을 해볼게요 제가 촬영하는 이 ASMR 비품실이 외부 소리가 소음이 엄청 잘 들어오더라구요 그래서 아까 6시쯤 촬영을 했는데 외부 소음이 너무 심해서 그냥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말하는 소리까지 너무 크게 들어와서 이건 안되겠다 싶어서 정말 오랜만에 새벽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양해를 그래도 구해야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차가 지나다니는 소리나 조금 방음 부스처럼 완벽한 방음 상태가 아니어가지고 좀 화이트 노이즈나 조금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모두 행복한 밤 되세요 모두 행복한 밤 되세요 까무상장 우울치 조만간 조만간 바삭바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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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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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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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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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스타를 마시고 싶어요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더 맛있다 역시 먹으러 가야겠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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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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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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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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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죽. 오죽. 아. 오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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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기가 없는 치마. 치즈는 거짓말이다. 치즈는 간장도 없었다. 치즈는 치즈가 바로 양념ета. 치즈는 반차. 치즈는 치즈 없는 치즈가 막는다. 치즈는 체험을 빠르게 매우dis Engineer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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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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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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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고춧가루 골고루 정말 맛있다 골고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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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영상에 했던 물건들이기도 하고 좀 이렇게 모아가지고 지금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오늘은 상자에 정리되어 있는 ASMR 물품들만 해봤습니다. 저녁시간은 2시간 걸렸는데 영상은 얼마 정도 길이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네요. 소음이 워낙 많아가지고 중간중간에 제가 좀 멈췄다가 하고 막 그랬어가지고. 아무튼 방음부스가 있어 행복하네요. 다시 한번 옛날로 돌아가서 오토바이 노이로즈에 걸릴 뻔했어요. 오늘. 오늘 영상 여러분들 잠자는데 편안해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모두모두 잘 자요. 굿나잇. 잘 자요. Society1 뵐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